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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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푸드, 해산물 전문 식당인데 여자친구가 찾는 현지 추천 맛집입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너무 음식이 푸짐하게 잘 나와서 일단 야물딱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어? 응, 잡초로우 마이. 이거 맛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처음에 세팅하면서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볶음밥에도 오징어가 엄청 들어가 있네. 괜찮아, 앞서? 앞서 또 마늘 위에 뿌려져 있잖아. 어, 마늘. 그리고 스팀인데 완전 맛있고 소스도 엄청 매운데 맛있게 매워. 음, 와. 이거 이름 들어갔는데 까먹었는데 와, 맛있다. 진짜 잘 어울린다. 좋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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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생선 요리가 좀 향신료 그런 게 너무 강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엄청 맛있게 잘 맞았는데? 응. 여기는 뭐 외국 음식 잘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거 상관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렇게 막... 향신료가 강한 게 없잖아. 응. 아, 말하자마자 조개는 약간 좀 센데? 향신료가 좀 맛이? 랍스타 먹어봐야겠다. 완전 맛있어, 오빠. 먹어봐. 와, 막 마늘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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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와, 이キ toggle 맛있다. 맛 tutuyous. Listen, говорит. 마ì. 고춧가루 고춧가루 근데 볶음밥은 진짜 응 동네에 이렇게 배달하는 데 있다 응 일주일에 한 번 시켜 먹고 싶어 그런 맛이다 우리 볶음밥이 있어서 비슷한 맛인데 우리 소그랑 먹으니까 완전 더 맛있다 아 진짜? 응 거기다 해산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응 발복 왔어 랍스타 이거 먹자 응 응 기대 별로 안 했는데 나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징어 나 이거 먹어볼게 이게 오빠는 이게 쎄다 했지? 응 상김용 맛있어? 응 근데 이게 케찹 같은 그런 거다 아 그래? 응 과연 이건 약간 양념 랍스타네 난 근데 마늘이 낫다 스티미 맛있어? 응 왜냐면 이 마늘 소스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 어울렸지 엄청 그걸 하나 더 먹고 싶다 응 아니 리뷰에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 아 진짜? 스티미 어 응 이거는 찐 거 아니야? 응 이건 내 소스에 볶은 거라고 들어가지고 아 어 아 확실히 스티미 저게 더 맛있다 이건 더 맛있지? 응 오늘 촉촉하고 이것도 맛있는데 저게 진짜 너무 맛있어 응 네 딴 거 모르니까 마늘 소스는 너무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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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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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그것처럼 생겼네. 길에서 파는 염통 꼬치같이 비스무리하여. 대저고기 꼬치인데 대본적으로 약간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이거 뭐 찍어먹고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소스가 있어. 소스가 있어. 맛있어. 맛있어. 파는 염통 꼬치. 파는 염통 꼬치. 파는 염통 꼬치. 골라먹는 염통 꼬치.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오면 꼭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닭고기 같아. 딱 생긴 게. 되게 골고루 있어.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면 나시짬뿔 아니야? 그리고 이 소스들을 같이 먹는 거구나. 아 예수 속에. 대신 같은 가 commandments? 이 요소는 포토프들은 이제 payer. 이 요소가 하려고 하시는 게 있다면?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게chau서. 그리고 여기 약간 플레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음식이 예쁘게 보기 좋게 되어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먹고 싶은 거만 퍼먹을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시고 오랭인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여긴 뭐 무슨 나시고랭이 옆에 뭐지인데 알새우치 같은 게 있네 밥이랑 같이 먹는 것 같다 오고집 이거로? 까다비? 내 생각에 난이도가 외부 음식 못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난이도가 낮지 이거는 내가 볼 때 현지 음식 입에 안 맞으시면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분위기도 좋고 음식 먹고서 먹어보면 되니까 볶음밥도 있어서 볶음밥은 다 드실 수 있거든 분위기가 되게 좋아 가운데 막 약간 연못 같은 거 있고 그 주변을 해서 약간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켜져 있고 은은하게 근데 전형적인 현지 식당은 아니어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약간 로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관광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간 분위기 좋고 구급된 레스토랑 같은 느낌? 사실 이 식당도 우리가 어저께 아침에 왔다가 11시 전에 와가지고 블랙퍼스 갈 때 와가지고 그 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온 거잖아 다시 근데 두 번 왔는데 그럴 만했다 음 잘 왔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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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생선 있네 아 생선 있었네 깜빡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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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 소스 굿! 뒤집어서 나시고랭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볶음밥이 확실히 맛있지? 어디 가든 다 맛있다 약간 쌀이 좀 다르잖아? 응 좀 날린다고 해야 되나? 살기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볶이에 더 잘 어울리나? 근데 이 밥으로 해서 먹어서 그런지 볶음밥이 약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좀 향 같은 게 더 잘 올라오고 막 마늘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볶음밥이 너무 약간 또 질퍽하면? 질퍽 질퍽하면 좀 맛이 없잖아 응 너무 맛있어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는 또 약간 현지 추천 맛집으로 왔는데 이거 어떤 음식이죠? 이거 띔붕안이라고 대나무에서 오리고기를 요리했다고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거 이제 한 대 약간 세트로 이렇게 해서 나온거구나 요거는 또 따로 뭐 시켰잖아 이거는 무슨 치킨을 무슨 어떻게 뭐 코코너도 뭐에 했다고 하잖아 아 이것도 대나무에 같이 이렇게 해서 주방장 추천이라서 이거 또 시켰어요 이건 또 뭐죠? 이거는 또 인도네시아 전통 간식인데 바나나 튀김을 찬물에 담가서 바삭바삭 시간 다음에 아이스크림 찍어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이스크림 다 녹고 있는데? 어 그래도 빨리 먹자 나 더워서 음료 한잔 마셔야겠다 아이스크림 다 녹아났어 아이스크림 다 녹아났어 이거 국이 같이 나왔는데 시원하다 짭짤하고 시원하네 약간 매콤하다고 해야 되나? 맛있지? 아 이거 3인분 세트라서 국이 3개구나 국 3개랑 약간 무슨 웰컴 드링크같이 뭐 약간 전통 음료수 같은 거 주문해 소울쥬 안에 들어있는데 술은 아니지? 술은 아닌 것 같아 엄청 건강한 맛 응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이지 근데 맛이 없진 않은데? 맛이 괜찮은데? 약간 뭔가 단맛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럼 메인디시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 그냥 어 오리고기구나 약간 처음 먹어보는 소스 맛인데? 뭔지 모르겠다 근데 짭짤해 근데 밥이 되게 맛있어 향이 좋은 향이 나면서 이게 향신료가 뭔지 모르는데 맛있는데 나는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는?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맛 근데 맛은 맛있는데? 나쁘진 않아 처음 먹어봐서 약간 생소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소스가? 소스가? 근데 되게 짭짤하지 않아? 응 음 음 음 음 여기 근데 현지인분들이 많으셔 음 음 음 세트로 치킨이가 이렇게 하면 뭐 튀김 같은 것들도 나오네 음 음 음 야채 튀김인가? 아 맛있다 아 이것도 뼈채나 뼈채 같이 나오는 거나? 이건 치킨 요리거든 치킨 요리인데? 음 음 난 좀 맛있어 이 메인 맛있는데? 이거 괜찮아? 어? 난 약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그런지 음 음 음 음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음 음 엄청 부드러워요 음 음 음 음 음 음 겐나묵이 그렇게 해가지고 쪄서 부드러운가 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오징어 튀김 음 음 음 음 으음 으음 어 음 고기 이거 뭐지? 이씨 조개국인데 거짓말 나는데? 아 진짜로 먹어봐 케찹이겠지 그때 우리 케찹 같은 거 들어 있었잖아 초콜릿이 나니까 초콜릿 아니야? 이 초콜릿 맛이 나긴 한 초콜릿 소스 노텔라 노텔라 조개국이다 이거 근데 괜찮은데? 처음에 먹을 때 왜 초코맛이 나지? 예상치도 못한 초코맛이 났는데? 괜찮은데? 근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시키면 다 이 소스랑 양파랑 버무리는 소스가 꼭 나오는 거 같아 맛있는데? 큰일 났다 단호 같네 어머 근데 원래는 여러분 물어봤어요 나중에 줄까 했는데 화면에 같이 보이려고 같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우애하시더라 이걸 같이? 응 응 큰 사이즈 오리가 아닌 거 같아 이거 하프잖아 응 한 마리 아니잖아 근데 반말이어도 좀 양 수지같이 좀 작은 오리 같아 먹다보니까 뭔가 좀 짭조름하고 맛있는 거 같다 응 새우튀김 되게 맛있는데? 응 치킨 먹어봐 치킨 아 이거 안 먹었구나 응 다리네 음 음 음 음 이거 어때? 음 음 처음 먹어보는 치킨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맛있어 약간 코코넛 밀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미 코코넛 밀크를 잘 안 쓰잖아 요리에 그래서 응응 좀 생소한 맛 어 생소한 맛 오징어가 엄청 크네 오징어가 엄청 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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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찬들도 다 맛있다 응 근데 약간 튀김 이런 것 자체가 간이 되게 잘 되어있어서 되게 맛있어. 짭짤하다. 새우튀김 진짜 맛있다니까? 오징어튀김도 맛있어. 새우도 맛있어? 오징어튀김이면 완전 맛있어. 생선인가? 생선은 이렇게 뼈째로 말려서 이렇게 먹는 거네. 음~~ 아니, 아이스크림이 안 녹았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좀 녹아가지고 바나나야? 응 바나나에 바나나에 뭐 튀김가루 입혀서 튀긴 것 같아 맛있다